안녕하세요. 저는 아쿠키아의 한국어 선생님 이명아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국 K-POP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 나누고 회화와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쿠키아에서 일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한국어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과 또 인턴 분들도 한국어를 많이 배워서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한국 문화도 많이 알게 돼서 서로 한국과 그 나라의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